전략가 마름쇠 신경독 왜 전략가 짓고 싶지? 미쳤나? 드디용? 못 참지 아 게임이 기려고 하냐고 왜 이렇게 참 으아 이제 저거 먹으면은 내장의 채 먹으면 할만해요 안 나왔지만 아니 이거 1번 왜 이렇게 많음 2번이 정배인 것 같은데 지금 아 뭐 수호구자니까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지 뭐 슬라임 육강령 이런거였으면은 요 덱으로는 100% 죽지 아 비타넣을 걸 그랬나? 강화할거 많으니깐 좀 모르겠다 비타가 남겠다 되도록 열어보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즐거웠던 추억들만 생각하라고 제비 제비 작상 안 돼 부원 줘야해 부원 줘야해 검무 집었으니까 검무 집었으니까 검무 쓰면 되지 올라가는 점유율 공유율 제거 제발 음 내 체력 제거 방금 우상이 있어도 제거할 돈이 없네 다음 막에서 검무 강화 해서 쉐따루 트리는게 낫겠지 흠 얘는 아이 약값 빠진거 좀 크네 쎄 쎄 쎄 하 쎄 쎄 쎄 쎄 쎄 쎄 어휴, 판누라. 아이 못참채 카카오 이게 여러분의 포인트입니다 판도라 가자 제발 빰 카카오 폭촉촉 솔직히 잘 나온 반사신경 나오면 끝나겠다 수비가 없는 무대 수 4위 님들 수비는 수비는 사실 말이 안됩니다 저걸 오케 막아요 맨날 수비 수비하는데 불가능한 목표를 쫓고 있는거에요 아 아이 미친 이 고개 님들 수비라는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죽거나 죽이거나 죽거나 죽이거나 고구마 첫 턴 21댐 생쥐 붙어서 27댐 취약손상 31댐 이런거 뭐 뭐 개막냐고 뭐 개막냐고 폭주고개로도 돌아가나 폭주고개로도 돌아가나 안 돌아가야겠다 아닌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야겠다 아닌가 돌아가나 워호우 아 몹죽일때까지 돌리면 무한댁이지 폭주고개로 지금 돌아갈거같은데 폭주고개로 지금 돌아갈거같은데 위에 엘리트 하나 잡을 수 있겠죠 형상을 강화야되나 아니면 집중을 강화야되나 근데 이거 무력화 돌려야되나 저게 안 되는거같은데 저게 안 되는거같은데 그 저게 안 되는거같은데 저게 안 되는거같은데 그 덕에 다시 좀 누굴 사 아 아 아 아 아 아 넌 어서 기록해 나오자 답은 형상이지. 엘리트. 개도답 사명지. 총매를 먼저 지우고 써치워야 했겠다. 이거. 폭주 강화해서 오히려 안 도는 거 아닌가.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무리 하나 뜨면 그것도 집어야되나? 도갈 뜬건 죽고, 개도는 필요 없고. 정밀? 정밀 지금 킹닷 카드 아니야? 정밀 건물 몇 딜이야? 근데, 결국에 지금 달팽이가 문젠데. 정밀은 달팽이 잡는데 도움 안되잖아. 순환들기라 깰을 자리에 독바라면. 독바도 나오면, 쓸긴 써야겠죠. 가릴 터지도 않고. 필요로 바라던 바는 아니지만, 나오면 써야죠. 내장의 채나. 뭐, 맹동나도 그냥 맹동 돌려도 될 것 같아요. 대단히 제일 낮고. 마무리는 우선도가 낮아서, 왜 나오면 쓸지는 잘 모르겠네. 프레첼? 프레첼 쓸까? 프레첼 씁니다. 나이스 자네. 대단원이 제일 좋긴 한데. 석추를 피시오. 아이고, 미친. 병상 전략가 이렇게 가져가겠네. 똥중이 커버 칠 수 있을까? 그저 빗중. 그저 빗중. 희생이 뭔지 알기나요? 희생이 뭔지 알기나요? 희생이 뭔지 알기나요? 희생이 뭔지 알기타까. 버튼 잘못 누른. 아득 받다 줘. 어, 세 장이다. 나머지 두개가 쓸모없으니까 세장밖에 없네. 그럼 이제 딜카드 필요없잖아. 단검투척이런거. 똥중도 이제 빼면 되나? 총매, 달팽이, 깨시 없는거보다 나죠 사실 다 필요없음 근데 총매들 쓰면 치워지니까 우수한 순위가 좀 낮아요 형 사흘 조사구요 2번이신가 첫 턴에 빨리 돌리려면 조금 불안 요소가 있는데 공포? 드란 요소 드란가 여기 못 캐실 수 있죠 사실 없을 것 같아 그냥 해본 말이야 잠깐만 이거 주판이야, 대단원이야 누구야? 어차피 프레츠에 쓰면 대단한 필요없는거 아닌가 오예 킹금 갓상 이거 먹을 거 없잖아 순수? 전천 순수는 필요없고 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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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업 어어 아, 안돼 진짜 개 똥갬 리얼 개도 내가 이김 깜치지마세요 히든 미션 성공 뭐야 히든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와 위험한데? 위험한데? 죽었는데? 위험한데? 진짜 개 끔찍하다 어떻게 들어가 드로우가 말릴수는 있는데 네메시스가 졌다구로 때리는게 우야호 오오오오 진짜 상상을 추월한다 정신이 들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메시스가 나오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첫 턴에 첫 턴에 화상 패턴이 뜰 수도 있고 첫 턴에 드로가 안 잡힐 수도 있는데 그걸 한 턴만에 다 해내는 건 좀 그건 좀 억지 아닌가 오호 아 나아 워허 워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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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똥본 꺼져 그릇 그릇도 필요없어 진짜 꼭 이래야 될까? 개쉬한테 프레스웨어 때리는건 못참지 사실 슬자를 들이온다 폭주부터 지워야겠네 아니 포탈을 왜 타 정신차려 아 왜 화가나지? 게임일 뿐인데 푸키 푸키 아 누가 게임하면서 화를 내가 낸다 아유 꼴받아 가는 데는 순서 없지 첫 턴 무한 네메시스 이럴수가 있나 이건 말도 안돼요 잠깐 화장실 다녀왔는데 제 안전 자산 혹시 못보셨나요? 위험 자산이오고 잠깐 화장실 다녀왔는데 스스 이거 폭촉 하는게 맞나? 딜이 안나오지 않나? 폭촉은 폭촉하고 프레스웨어 때려받긴 해야겠지 그게 맞는 것 같긴 안되요 폭시만 열 수가 있어야겠다 딜 줄불도 안 나오네 30딜 6봉 이거 약화 걸리는데 잡을 수 있나 약화 걸리면 못 잡는거 아닌가 30딜이 아니라 24딜 밖에 안 나오네 보장 24딜에 약화 걸리면 18딜 6번 때리면 180 포션을 잡혀있었을거고 16딜 16딜 개선을 너브 대충했구만 암튼 내가 이길 10초 남았을때 주판보고 10만포인트 넣었는데 그게 작전주일줄 올랐네 다시는 호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확실히 10년에서 돈 벌겠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카카머리 사는거 보다 2억배 시원하게 뜬 다음에 카카머리 사는게 낫지 않겠어요 명체 바람구멍 난 3억배 시원하게 뜬 아니 중사장 이게 어떻게 된거야 물어픈거 닦고 왔더니 35만포가 들어와있어 35만포 아...불낙지니? 부원감사합니다 그거 원래 저분 뜰거였는데 이젠 아니네요 총매 쓰지도 않을거 어차피 주판으로 방어할거고 다 필요없네 이거 강화 리얼루 드로우 3장인데 익샘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확률 얼마나 되지 그냥 50퍼 때려야 되나 15장 중에 3장이면 15장 뽑아서 3장 있는 카드가 안나올 확률에다가 엘리트 3마리 중 네메시스가 나올 확률에다가 네메시스가 첫 턴에 화상을 넣을 확률까지 타고 패성 심지어 그동안 드로우 포션이 안될 확률까지 그치 제거가 일단 제일 낫긴 하겠죠 생존자 필요없잖아 아 무력화 빼자 프레츠의 딜 6이나 더 올리게 님 이거 얼눈 쓸모없는 유물로 안되나 이거 어떻게 미션 처리 안되나 아 솔직히 얼눈 필요없잖아요 심판 어디갔어 아니 다 뽑는데 얼눈이 왜 필요해 잘 수도 있음 근데 이거 까불지 말고 그냥 들어보셔서야 되나 잠든 미션맨 까불지 말고 신속 포션이나 사자 아 아까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어 원 원 에이아이스 잡공 의사 에 에 하긴 우리도 마스크 쓰고 커피 마시는데 퍼펙트나 안되게 땡 평상 어차피 그냥 터터네버로 쓸거고 총매도 다 쓰고 아 잘못버렸다 서수 어차피 한턴 늦게 잡는거지 다를거는 없어 드로우에서 곡에 못 뽑을 확률도 있었고 다는게 소름 한장 드로우 카드가 있는게 더 좋았겠네 다음 턴에 드로우 운빨이다 생각보다 안 좋은데 아홉장중에 다섯장 뽑아서 고개가 나와야되네 안좋은데 5분 다음 턴에는 안 목표도 되고 그 다음 턴에는 목표도 되고 아니다 두 턴중에 딜 조금만 더 넣으면 되는데 아 이거 불안하네 한 90%정도 깼는데 90%가 많아야 한 95%겠지 불안감이란 언제나 99.99%겠지 99.99%겠지 그 다음 턴 독 들어가니까 8...아이쿠... 16댐 들어가니까? 잡았네... 단타여도 살고 연타여도 돌이니까... 아 인공물... 암튼 이겨네... 뜬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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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과는 다르게 이고개가... 매턴 잡혔어... 심장 우호접색... 네메시스... 고수색... 아이... 드로프... 아... 됐다... 다... 지난 일이야... 간 항모양... 간항모양... 감사합니다.